박사님께, 도비지게, 할아버지께 우리 모든 학생들의 이름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한 마음의 감사장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장해야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수고한 화장실 오케이 지금 나와서 사진을 거예요 지금 다 나온데 같이 table table 합니다 ,"을 하고자." 조금만 더 말해주세요 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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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올라가 위에 올라가 위에 올라가 저그라이브는 앞으로 오고 여성들 앞으로 와야겠다 어서오세요 여러분 어서오세요 뒤에서 안 보여 앞에 앉혀주세요 앞에 앉아도 돼 앉아도 돼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잠시만요 우리 막내들이 나올거에요 집중을 못해서 잠깐 들어가 있었어요 뛰어나오라 하세요 계속 찍어 또 하기 전에 찍어 여기 물이 안겨지니? 제가 해보기 네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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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저희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저희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렇게 앉아 이렇게 앉아 엄마 밀와 얘들아 유튜브 채널 여기 여기 네 무릎 꿇고 앉아보세요 괜찮습니다 오빠 올려봐 얘들아 네 얼굴 나오게 여기서 얼굴 나와야지 얼굴 나와야지 하나 하나 둘 하나 둘